이탈리아 저 이거 어디에요? 여기는 지금 이탈리아에요 어? 이탈리아는 무슨 스텔이자? 저희 이탈리아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? 이탈리아 가볍게 파스타 먹으러 가는 건가요? 가볍게 점심 먹으러? 파스타에서, 피자, 화덕피자 어디가 이탈리아죠? 누가 봐도 김뽕왕인데요? 일부러 가는 날, 일부러 가는 날 일부러 가는 날, 일부러 가는 날 오늘 옷 이쁘죠? 네 오늘 옷 이뻐요 왜 그런 줄 알아요? 왜요? 15번의 실태 끝에 성공할 룩이에요 오늘 의상 컨셉은 뭐예요? 형은 좀 통 넓은 와이드 팬츠에 봄 느낌, 가리건 가리건? 그리고 여기 안에는 하얀 색깔 티셔츠 그리고 머리는 벙거지를 썼었어요 이제 들어간대요 바이바이 네 바이바이 바이바이 저희가 뭘 하러 왔죠? 어... 제가... 아 아... 우리들은 어... 일본의... KCON 맞나? 공부 열심히 좀 해주세요 왔어요, 방... 아, 아니다. 키맛이다. 오늘 댄스 브레이크는 틀렸나요? 아니요. 제가 오늘 틀리면 제가... 전 세계 감자탕 다 사는 거예요? 감자탕이 뭐예요? 근데 이번에 안무 틀리면 내가 앨리스... 뭐 그냥 다 동호해서 감자탕 사드릴게요. 아, 이거 찍혔어요, 형. 나 오늘 드라이 리허설 때 음이탈이 났다고... 아, 그럼요. 그럼요. 아유,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어요. 매일모레 팩리팅도 있습니다. 그리고 글피에는 제 생일이 있어요. 저는 먹기가 먹고 싶습니다. 좋은 고기, 삼겹살. 오늘 저희 댄스 퍼포먼스가 아주 대박입니다. 기대해야 돼요. 왜냐? 제 의상이 지금... 이거보다... 리허설을 했는데... 리허설 할 때 다른 멤버들은 다 약간... 검은색, 하얀색 약간 그런 색이었다면... 저 혼자 올 보라색으로 다녀왔습니다. 리허설을 승식이의 장으로 만들어버렸죠. 리허설. 맞아, 봤다. 주단가? 봤다, 봤다. 리허설이지? 아, 맞아, 아니야. 나... 주다. 주다. 아, 나 이거 안 돼. 진정. 요무. 요무? 맛이다. 요무? 일다. 일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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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다. 노무가 맛이다. 어, 노무가 맛이고. 미루. 보다, 보다, 아! 하마스. 어, 소이. 이야기한다, 이야기한다. 오케이. 아, 아솔이랑 헷갈려서 놀다라. 우사우. 노래 부르다. 아, 아니에요. 그래. 사무인. 춥다. 나 이거야. 이걸 모르는다니. 크템타카이. 아이다카이. 아이다카이. 풍측이 부모님. 안 해. 아 아И. 어! 승식아. 아 맞아 맞아 맞아. 아 네 잘한다. 요구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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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자. 노래 자. 노래 자. 롤을. 룰르르르. 다시 형. 정확한 말이야. 요구자. 요구자 요구자. 요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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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구자. 요구자 요구자 요구자. 오콰이 요구자 요구자 요구자요구자. 녹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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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차! 강아지였나요? 제가 원래 좀 강아지상이라서 근데 제가 아무리 귀여웠던 수빈이의 귀여움을 넘을 수 없는 것 같아요. 수빈이 저기 있네. 수빈이, 다들 수빈이 무슨 귀여운 것 같아요? 애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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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하나 하고 물어줘. 너 근데 치아는 있어? 수빈이가 아까 여기 몰더니 방원이 이제 흡폴기가 됐어요. 저는 이제 도망갈 거예요. 저 따라오면 안 돼요? 엄마! 승우 형이 흡폴기가 됐어! 엄마! 노크, 노크! 형! 형! 저 왔어요! 형! 지금 자고 있어요? 노크, 노크! 짱구 잘못 입고 수빈이 왔는데요? 수빈이, 딱 똑똑하면 승우 형 문 좀 열어주세요. 중모 형이 조두고 나가서 녹화 중모 형이 조두고 나가서 잠깐 깜빡 졸았는데 깜빡 졸았는데 악몽을 꺼버렸어요. 아는 사람 괜찮아요? 괜찮아요? 우리 애기가 스트레스 많이 받았나 보다. 그런 걸로 풀 수 있으면 형은 만족한단다. 그래서 수빈이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. 어, 승우 형이 지금 야단 민망해졌어. 갑자기 카메라가 들어가서. 갑자기 카메라가 들어가서. 아, 웃겨. 야, 아무래도 해봐. 야, 아무래도 해봐. 개인기 보여줘요, 개인기. 좋아, 좋아. 스타일, 스타일. 아, 나 이런 분위기 싫어. 아, 나 이런 분위기 싫어. 개인기, 개인기, 개인기. 셋, 둘, 하나, GO! 리허설을 마치고 왔는데 제가 너무 정신이 없으니. 왜냐? 말 좋아. 노래도 부른데? 아, 이게 일본어를 굉장히 열심히 연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분명 전보다 늘었어요. 분명 전보다 늘었는데 생각보다 잘 되지가 않죠. 무지카시. 네, 어렵습니다. 네, 지금 거의 뭐 땀 반복이 돼서 돌아왔는데요. 저희 뭐 리허설이 진짜 잠깐 천국 갔다 온 거 줄 알았어요. 너무 힘들어가지고. 그래도 잘 마무리된 거 같아서 다행이에요. 금방송 때는 아무래도 더 주위에서 더 신나게 해보도록 할게요. 기대해주세요. 큰 성공은 큰 아픔. 땀을 많이 흘리지 않는데 뭘 더 바라는가. 나는 그 이상도 바라지 않는다. 여러분들도 뭔가 얻기 위해서는 항상 더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. 다 성공해야 되는 앨리스와 빅톤의 성공을 위해. 짠. 오, 승식이다. 내 것도 다행이되면. 야, 형. 이렇게 불안해. 내 것도 다행이되면. 이래? 아, 그래? 어떻게. 거기. 크리스로스 다행이되면. 아, 인이어래? 지금 원장님 바쁘시니까 내가 수정해줄게. 이거 한 번 수정 보이잖아. 몇 개를 수정 안 봐도 돼. 바로 무대 올라가. 스탠바이, 바로. 스탠바이, 바로. 무대는. 오늘 바로 올라가면 되지. 레드카펫은. 레드카펫. 수정 보고 올라가? 어. 내 가르마 계속 평소에 탈 수 있게 해. 내 가운데에 가르마에. 어, 손님, 손님. 손님. 무서워. 정수빈. 싸움 좀 하냐? 유단잔가. 어, 저리 들어와 봐. 저리 들어와 봐. 응? 응. 이 손을 제압하고 있다. 여긴 더 올라가실 거야. 어차피 1분. 여긴 더 하고 싶어. 1분 걸리지. 아, 저버렸어. 유단자가. 꽤 애 먹었는걸? 어, 네, 네, 네. 아, 그럼 저희 데뷔. 네, 아무튼. 아직 안 끝났어요. 아, 이 친구가 너무 압성하네 벌써. 아무튼 잘하고 올게요. 안녕. 이거 틀으면 안 돼? 다녔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잘 보고 왔습니다. 잘 놀다 왔습니다. 잘했어. 너가 제일 멋있었어. 고생했다고 뽀뽀해주세요. 이제 밝혀졌어. 한영이의 문제였어. 마이크는 시간. 야, 마이크. 수빈한테 잘했다고 뽀뽀 한 번 했다는 한 번 더 나가고 싶은데. 오늘 그래도 실수 없이 땀 흘린 만큼 정말 최선을 다하고 온 것 같아서 후에는 없습니다. 재미있게 또 즐기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재미있게 즐기더라고요. 저. 아, 그게 너였어? 찍힌 게? 네, 저였어요. 아, 이게 무대 하다가 이제 자리 이동하는데 제가 누구 뒤를 밟았어요. 그런데 괴로웠구나. 발 제대로 밟아가지고. 야, 괴로웠다. 지금 양말이 지금 반쯤 벗겨져 있어요. 지금 뒤꿈치로 입었어요. 누나 전에 발 밟혔을 때 혹시 나는 지나쳤는데 혹시 밟은 사람이 넘어졌을까. 아, 그런 세상에. 겁을 엄청 냈는데 다행히 안 넘어졌다. 어, 뭐 수빈이 또 꼼꼼하더라도 왔죠? 잘하고 왔습니다라고 해야지, 엘리스 여러분께. 잘하고 왔습니다. 잘하고 왔습니다. 우리 수빈 왕자님께서 시키시네요. 잘하고 왔습니다. 여러분, 이게 수빈이의 실제입니다. 아, 아, 무슨 소리야. 아, 찬이 형 좋아해요. 잘 마쳤습니다. 어, 아침에 좀 리허설 때 좀 몸이 많이 안 떨어졌는데 다행히 못 본 무대에서는 조금 쉴 수 없이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다행이었고. 아, 즐거운 것 같아요, 무대 할 때마다 항상 많이 응원해 주시고 좋아해 주셔가지고. 그리고 또 저희도 더 텐션이 터지는 것 같기도 하고 텐션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.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분들께 저희 무대를 보여드려서 즐겁고 너무 뿌듯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도록 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. 고마워요, 여러분. 바이. 그리고 다시 한번 봐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여러분.